한국천문연구원 질문과 토론회 과학 2부를 함께 이끌어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는 한국천문연구원 신윤경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천문연구원 신윤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옆에는 오늘 흥미로운 강연 들려주신 이석영 교수님이십니다. 저희 패널토위 시작하기 앞서 두 분 하시는 일에 대해서 청중분들께 간략히 소개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신 박사님. 저는 관측 자료를 이용해서 주로 타원은하의 형성과 진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 박사님 소개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좌측에 보이는 저 우주 사진은 어떤 건가요? 저건 제가 2년 전에 발표한 논문 결과인데요. 보통 타원은하들은 가스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관측을 통해서 타원은하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양의 이온화된 가스를 간직하고 있는 은하를 발견하여서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는 말씀은 신 박사님이 직접 찍으신 그런 사진이십니다. 모두 제가 직접 관측한, 관측소에 가서 관측한 자료들이고 제가 분석한 자료들입니다. 이석영 교수님께서도 연구 분야에 대한 소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신 박사님이 저렇게 은하를 발견하면 저는 그 은하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론과 실험 이렇게 또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패널토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패널토이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남반구 해는 서쪽에서 뜨는가? 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 토이 제목이 좀 황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얘기 같기도 한데요. 먼저 청중분들께 한번 질문을 좀 해볼까요? 혹시 남반구의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무도 없네요. 동쪽에서 뜬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동쪽에서 확실하게 더 많이 손을 들어주셨지만 많은 분들이 들지 않으신 걸로 봐서는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괜찮습니다. 여기서 이석영 교수님의 저서 초신성의 후예의 한 부분을 함께 읽어보시면 조금 헷갈리셔도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직접 낭독을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이건 제 글이긴 하지만 결코 제 의사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를 넣으셨으니까 제 흑역사거든요. 제가 1996년에 호주에 학회를 갔다가 학회에 참가하고 있던 한 150명 학자들이 전부 다 전역에 근처에 있는 자연 농원 같은 데를 간 겁니다. 실제로 농원은 아니고 야생지역이었어요.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는 그 야생지역을 갔다가 네덜란드 학자 하나하고 또 일본 학자하고 저하고 셋이 다니다가 길을 잃은 얘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되어 서둘러 주차장을 향해 가기로 했다. 꽤 먼 길일 텐데. 서쪽으로 가야 돼. 그래 서쪽. 모두 동의했다. 그런데 어느 쪽이 서쪽이냐. 바보들아 지금이 저녁이니 저 하늘에 보이는 둥근 해를 향해 가면 되지 않겠니. 그래 그렇다. 그런데 갑자기 세 명의 천체물리학자에게 바보 귀신이 쉬웠나 보다. 어 그런데 여기 오스트레일리아잖아. 남방구인데 해가 서쪽에서 지는 거 맞냐. 갑자기 뒤통수가 띵하다. 어 그렇네. 아 그런데 저거 태양이 맞냐. 너무 허얀데 달 아니야 달. 어 그러네. 저게 달이면 우리가 저거 쫓아가 봐야 소용이 없잖아. 방금 전까지 블랙홀 어쩌고 하던 한국 일본 덴마크를 대표하는 세 젊은 과학자가 하늘에 떡하니 있는 천체가 해인지 달인지 싸우고 남방구에선 해가 어느 쪽으로 지는지 싸우고 있다니. 아 네 총망받던 이 천문학자들에게 이런 일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날 길은 어떻게 결국은 찾으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못 찾았습니다. 거기가 이제 반경 100km 내에 사람이 안 사는 데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너무 어두워져서 더 이상 길을 찾을 수가 없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 야생지역을 순찰하는 순찰자가 지프를 타고 순찰하다가 저희를 발견했습니다. 아 서양 사람이 그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어요. 우리 뭐 죽을 수도 있다고 한참 그러더니 내버려 두면 저희가 이제 큰일 나니까 한 시간 정도 저희에게 무슨 따뜻한 숲을 주셔서 국물을 먹고 나중에 캔버라까지 다시 차로 저희들을 데려다 줬고요. 저희가 아주 유명해졌는데 이 일로 특히 이때 같이 길을 잃었던 테디 고다마 박사는 지금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천문학자가 되었는데 지난 2월에도 대만에서 만났고 지금 아주 제가 절친으로 사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천문학자들조차 헷갈리만한 질문인 건데요. 그러면 이제 남방부의 해가 과연 어느 쪽에서 뜨는가? 신 박사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거는 남방구나 북방구나 상관없이 모두 동쪽에서 뜨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방부에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것이 있는데 저희는 해가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런데 남방부에서는 보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북쪽을 지나 서쪽으로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방부에서는 북향이 좋은 집이고 비싼 집입니다. 아 그 부분이 이제 반대가 되는 거군요. 해는 동쪽에서 뜨고 남방부에서는 북향이 중요한.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주제는 남방부 밤하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신은경 박사님께서는 칠레에서 연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한 몇 년 정도 혹시 연구를 하셨나요? 칠레에서 3년 이상 박사호 연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아마도 밤하늘을 많이 관찰하셨을 텐데 칠레에서 바라본 남방부에서 바라본 밤하늘이 북반구와는 좀 많이 다른가요? 네 남방부의 밤하늘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북반구에서는 볼 수가 없는 천체들이 또 여러 개 있습니다. 마치 남방부에 칠레에 있는 학생들은 북두치성을 모르지요. 북두치성을 얘기해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남방부에 가면 처음 보게 되는 천체들이 있는데요. 유명한 남십자성 이런 것들도 있지만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마젤란 은하라고 외소 은하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늘에서 주로 보는 것들은 다 우리 은하 내에 우리 은하계 밀키웨이 갤럭시 내에 별들이고 사실 안드로메다 은하 정도만이 눈으로 겨우 식별이 가능한 정도인데 남방부에 가게 되면 이렇게 커다랗게 아주 우리 은하에 가까이 있는 대마젤란 은하, 소 마젤란 은하가 이렇게 두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북방부에서 볼 수 없어서 조금 안타깝긴 하죠. 그런데 이런 은하들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은하 진화에 있어서 은하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은하 병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은하는 서로 가깝게 있으면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또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은하에 다 흡수가 되지 않을까 떨어지지 않을까 우리 은하가 더 무겁기 때문에요. 우리 은하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은하들입니다. 즉 은하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병합하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볼 수가 있는 아주 생생한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50억 년만 기다리면 그게 이제... 정말 그 관측천문학의 매력이 흠뻑 느껴지는 사진이고 또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더더욱 이 관측천문학자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는지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네. 그 심학사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관측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고 분석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학위 과정 중에는 직접 칠래로 관측을 다니기도 했고요. 그래서 주로 관측... 제가 관측천문학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측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보통 관측천문학자들은 관측 제안서를 통해서 망원경 시간을 얻고요. 망원경 시간을 얻으면 망원경 시간을 통해서 관측을 해서 자료를 얻고요. 그러면 그 자료를 분석해서 결과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일을 합니다. 저는 주로 카메라 우리 이미지 보이시피 이미지 자료도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펙트럼도 은하의 빛을 가지고 와서 파장별로 분석한 스펙트럼도 많이 이용을 해서 은하의 질량이라든지 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핏 듣기에 관측으로 해외에 나가시려고 짐을 사실 때 꼭 챙겨가시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대학원 시절부터 저는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했지만 한 1년에 3주씩, 3, 4주씩은 칠레에 관측을 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칠레가 비행기 시간만 한 27시간 비행기를 타야 하고 전체 이동 시간이 관측소까지 한 이틀 정도가 걸립니다. 만으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데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점은 칠레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정반대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계절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이면 거기가 여름이고 우리가 여름이면 거기가 겨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공항에서 패딩을 입고 있어야 돼요. 어느 한 군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한여름에 출발을 하더라도 가방에는 항상 백팩에는 캐리어도 아니고 백팩에 항상 얇은 패딩을 들고 가야 산티아고 공항에 내렸을 때 바로 이렇게 패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오스 질문과 토론회 과학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